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벌써 저는 이제 그냥 제가 편입 시험을 봐가지고 이렇게 제 힘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벌써 이렇게 이 학교에서 졸업을 한다니까 좀 서운하긴 한데 그래도 좋은 친구들 많이 알아간 것 같아서 저는 정말 행복했던 3년이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 정말 학교를 다니면서 좋은 추억들을 정말 많이 쌓았던 것 같고요. 이제 한림예구를 졸업하고 나서도 저희 학교를 밝힐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아티스트가 되겠습니다. 파이팅!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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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업자? 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TRCNG 지성입니다. 우선 오늘부로 학교를 떠나야 한다는 게 정말 아쉬움도 많이 남고 후회도 남는데요. 왜 학교 선생님들께 좀 더 자랑스러운 재다가 되지 못했을까 또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좀 더 잊지 못할 추억들을 만들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도 많이 났는데요. 이제 학생 신분에서 어엿한 성인이 된 만큼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가수 TRCNG의 지성 또 멋진 성인 김지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저도 학교를 떠나게 될 만큼 많이 아쉬움도 남고 많은 감정이 교차하는데요. 저희 3년 동안 봐주신 선생님들께 일단 제일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희 잘 챙겨준 저희 친구들도 잘 챙겨준, 잘 이렇게 같은 교호관계 잘 유지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더 TRCNG로 더 멋진 모습으로 더 다시 찾아서 멋있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